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치리스입니다 그때 듀레이션 모드는 다 깼었고 커스텀 좀 뒤져보기로 했었죠 뭐가 있나 넘기자 음 뭐야 bgm이 겹치는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다시 한번 커스텀 군바 한번 깨볼까 아 여기 나오는 뭐 나이스크림 가이나 뭐 차라나 뭐 이런것들은 다 제가 예전에 해봤던 것들이잖아요 뭐 눌러봤자 사실 뭐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고 군바 bgm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아닌가 때려볼게요 어이고 아이고 한방이야 자 잠깐 잠깐 이거는 그냥 공격을 하는게 아니고 혹시 뭐 점프오버 점프 유 점프오버트 군바 너는 군바를 뛰어넘었다 히 컨티뉴스 워킹 서프라이스드 군바 노이즈 너는 군바를 뛰어넘었더니 군바가 그걸 놀라가지고 나한테 지금 뭐라고 그러네요 야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그 유니테일의 그 기본 베턴 아닌가 이거 자비하면은 그냥 자비 되네요 에이 이거 뭐야 이 군바는 별거 없었네요 그러면 이거 뭐 볼까 넵스타 블루 여기서만 볼 수 있는 넵스타 블루인 것 같은데 눌러보자 뭐야 이거 너는 아주 스포키한 시간을 보낼 것 같다 라고 그러네요 때려볼까 아 역시 안다네 유령이라서 야 이거 뭐야 오오오 요기다가 이렇게 피해야겠네요 쪼금 까다롭네 이거 스포키하는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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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그러면 공격은 안되는 것 같고 어 액트로 놀러둔 딱히 변하는게 없네 버그인가 이거 아 버그네요 두번째 패턴 아 별로 안 어렵다 생각보다 그쵸 너의 최악이 타오르는 것을 느낀다 무슨 센즈야 토크 한번 해볼게요 아 딱히 나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나보다 나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가 않나보다 이거는 그냥 위아래로 가면은 될 것 같아요 그냥 위아래로 위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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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feel chills down your spine 스파인? 스파인은 무릎이었나? 연골이었나? 아무튼 뭐 오오 아이템 있겠죠? 이거? 아이템 아 뭐야 아아아아아아 아이템 여기서 먹고 싶지는 않았는데 오오오 오오오 좀 빠라 오오오 야야야야야야 이거 중간에 이거 중간에 이게 막 변해가지고요 어렵네요 중간에 그래 더 때려볼까? 어차피 때리는 것은 변화가 없으니까요 한번 턴이나 한번 계속 넘겨봅시다 이게 뭐 대사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사가 대사가 자 이것도 무난하죠 무난해 무난해 좋아 그래 Look I try to return a long time ago 아 뭐라고 I try to return a long time ago 내가 그 예전에 옛날로 돌아가는 거를 되게 많이 시도를 했었다라고 하네 넵탑블러지 그래 오오오 This room is chill And getting to the surface doesn't appear 아이고 그냥 넘어갔네 제가 넘긴 게 아니에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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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서 뭐 오는데 야야야 오오오오 저게 끝까지 오진 않는군요 Your body is suffering from karma 너의 몸이 카르마 최악으로부터 고통받는 것을 느낀다 카르마를 최악으로 해석해야 되나요? 저게 난 아직 또 카르마란 단어로 들으면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아 근데 무난하다 이거 아이템 어차피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내 이름이 아스리엘이네 그죠 저 왼쪽 하단에 이름 보세요 아스리엘로 되어있네요 제 이름이 잠깐 BGM이 점점 줄어들었어 들어봐 You will get bored here 너 슬슬 이게 지루해지기 시작했지 내가 같은 패트로만 공격하니까 If you aren't bored already 만약에 네가 뭐 이미 뭐 지루하거나 뭐 그러지 않는다면 Anyway This is the end of the 끝이라고? 아 이거 너무 빨리 넘어간다 이게 The only thing that can hurt me is magic 네가 나를 상처 입힐 수 있는 거는 마법 공격으로 나를 때리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대요 그러겠죠 나 지금까지 계속 때렸는데도 지금 방법이 없었으니까 저거 쥐야? 때려 뭐지? 여기서 갇혔는데? Anyway This is the end of the line for you 여기가 바로 네가 갈 수 있는 최종장이야 After all The only thing that can hurt me is magic 네가 나를 해칠 수 있는 방법은 마법 뿐이야 I can tell you you can use any of them right? 넌 절대 그거를 쓸 수 없을 거야 So hopefully it's clicked into your head from here on out 네가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뭐야 이거 이게 뭐지? 그러니까 내가 이게 여기서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냥 게임을 껐거든요 이 넵스타 블룩이 말하는 대로 오른쪽 위 상단에 종료 버튼을 눌러가지고 게임을 껐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? 여기서 뭐 어떻게 하니까 되던데 막 제가 다른 동영상 보고 왔어요 이거 아 도통 모르겠네 이거 분명히 얘 못 죽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죽이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방법을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죽지?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여기서 갑자기 얘가 칼질하더니 죽였어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키보드를 다 눌러봐도 안 되고 녹화는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게임 실화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